안녕하십니까. 대성 펄프 부회장 박지영이라고 합니다. 아니, 부회장이라뇨. 시끄러. 박지영은 또 뭐야. 저희 대성 펄프는 잘못을 통감하고 문제의 화장지를 전량 회수하고 지난 13일부터 생산라인을 총 가동. 인체에 전혀 무해한 최고급 천연 펄프로 제품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대성 펄프의 휴지는 삼켜도 무해합니다. 앞으로 대성 펄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믿고 쓰실 수 있는 상품만 생산하겠습니다. 또한 소비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윤을 버리고 제품의 단가를 최대한 낮춘 가격 파괴를 선언합니다. 제가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. 야근하면서 컵라면 드실 때 곁들여 드세요. 어이가 없네. 뭐 이런 걸 주냐. 다채로운 즐거움 JT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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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채로운 즐거움 JTBC